오늘은 답답하냐 그럼 내가 해라 답답하냐 그럼 내가 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셋째 주에 대만 성교를 금년에도 가게 됩니다 대만 갈 때마다 마지막 하루 정도는 명소들 꼭 가야 될 때를 한 번씩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가고자 하는 데는 태평산입니다 태평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태평산 태평산을 왜 가려고 그러냐면 태평산에는 3천년 된 이사야 시대의 나무가 있습니다 3천년 된 때입니다 나무태보면 알 수 있잖아요 3천년 된 나무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도 그런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태평산에 가면 이런 3천년 된 이사야 시대 때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보려고 그러면 안개가 끼고 그러면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 산 자체가 화산입니다 화산이 돼서 펄펄 끓는 문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 번 갔었는데 한 번은 나무는 못 보고 펄펄 끓는 물에서 목욕만 하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원래 금을 갖고 목욕 못 하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찬물을 섞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게 10분만 집어넣으면 다 믿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지옥불 유황불이라고 그러죠 유황불 같은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가 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느낌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3천년 된 그 거목을 보면서 느낀 게 야 교회가 저런 거목을 키워야겠구나 가보면 심은 지 한 두 달 세 달이면 자라는 두 달 단거리죠 채소박 같은 교회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3천년 묵은 큰 나무 거목을 키우는 교회가 있고 그냥 금방 금방 심어서 그냥 상추 쌈 싸먹듯이 배추 쌈 싸먹듯이 2개월 3개월이면 자라는 그런 채소박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목 만드는 교회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 안에서 거목되는 우리 축복이 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목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거목 아닙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다니엘은 교회용 인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강한 종 아닙니까? 그게 교회 인물이라는 거예요 거목이라는 게 교회에서 떠드는 건 바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하게 말씀 듣고 무장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죠 세상에서 폭발음이 있어야죠 제가 옛날에 비유를 많이 하기를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라고 교회는 미사일 발사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미사일로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발사, 발사, 발사 그리고 어디서 터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진짜 졸도 안 되는 자들이 맨날 교회 와서 큰소리 치죠 교회에서 터져요 그걸 자폭이라고 그러죠 자폭, 무슨 자폭하는 그런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교회에서 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터져야지 교회에서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터져야지 교회에서 자꾸만 시끄럽게 떠드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교회 안의 모델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과 같은 거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해야 돼요 첫째는 자꾸만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참여 세상 속에 들어가는 참여가 있어야 돼요 참여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세상을 해석할 때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미뤄 이미지 거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거울같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도 보면 그것이 거울이 된다고 했잖아요 거울로 보는 거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윈도우 이미지 우리 컴퓨터도 윈도우가 있잖아요 윈도우 이미지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유람선 사고가 났죠 이 사고를 성경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정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윈도우 이미지 시각을 길러주는 것 그래야 다니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아무리 혼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기둥을 세울 줄 아는 것 이 세 가지 무장 이 세 가지의 방향에서 무장을 시킬 때 비로소 세상에서 터지는 미사일과 같은 성도들 다니엘과 같은 거목의 성도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목 같은 그리스토인이 되는 축복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참여하는 인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부간다살 왕이 예루살렘성을 포위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속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사회 한복판으로 자꾸만 들어가잖아요 물론 똑똑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유태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보금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사회 한복판으로 자꾸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 얘기를 했죠 권유와 친해지라고 권유와 친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자꾸만 가까이 가까이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외곽으로만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금으로 무장하고 참여하고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이 있으면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딨냐고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 형광도도 어디에 있어요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많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둔형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나쁜 게 잠수예요 잠수 타는 걸 한 번도 좋게 여긴 적이 없어요 보금 들고 현장으로 나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던 격변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조가 세 번 바뀌었어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집에 왕조가 세 번 바뀌었을 때 여덟 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얼마나 변신을 잘한 인간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죠 얼마나 유능했으면 왕조가 계속해서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못 끌려온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 미디아라 메디아, 메데, 그 다음이 파사, 페르시아, 이란 왕조가 세 번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는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론에서는 너브간나살, 잡혀갔을 때 너브간나살 왕 오늘 음식 먹지 않고 하는 게 너브간나살 왕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데의 다리오 다리오 왕 다리오, 다리우스,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파사의 고레스 이 세 왕 중에 여덟 명의 왕을 거칠 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영성이 있죠 이거 방향에 관한 얘기인데 세상이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이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체질에 딱 맞아서 그래요 그 선비정신이죠 묵상 열풍과 비판정신 일은 안 해요 자기가 안 해요 맨날 묵상한다 비판한다 묵상한다 비판한다 누가 할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죠 답답하냐? 답답해가지고 묵상할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비판만 할 거예요? 네가 한 번 해봐 더 못해요 그럼 입 다물라죠 입 다물라 대한세력이 돼야지 묵상만 하고 비판하게 되겠습니까? 1990년대 2000년대 걸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게 묵상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묵상 다음에는 반드시 비판운동이 벌어질 거라고 말로 다 해먹는 거예요 말로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묵상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켄 가이어라든지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책도 균형있게 읽어야 되는데 오로지 묵상이에요 묵상 밥만 먹고 묵상만 하죠 켄 가이어 책 보고 묵상하고 리차드 포스터 책 보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까? 이 사람은 캐톨릭 신분대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묵상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비판운동이에요 말로 다 해먹는 거 다 무너뜨리고 책임이 누가 줄 거예요? 책임이 누가 줄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울 거예요? 누가 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모른다는 거죠 알고 보면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마귀는 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특별히 묵상운동 묵상은 이게 탁상공론인데 탁상공론에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몇 가지만 든다 그러면 일상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일상 삶하고 관계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주의 또는 기도원주의 세상과는 떨어지는 거죠 유리되는 거죠 지금 인터넷 수도원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 앉아서 도사 있냐 말씀 공부한다고 그러고 말씀 묵상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기도 이게 인터넷 수도원주의예요 인터넷 수도원주의예요 교회는 참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앉아서 머리만 움직이면서 비판만 해요 묵상주의가 진화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윌버퍼스의 예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윌버퍼스 이 사람은 45년 동안 영국에 하월 의원을 하면서 대표적인 거 영국에 미국은 전쟁을 벌여가지고 노예제도가 폐지됐지만 영국은 의원 국회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버렸습니다 참 영국에 복이 많아요 혁명을 해도 명예혁명을 하고요 피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 참 그게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피 흘린 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도 전쟁을 치르지 않냐고 이런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그런 의외주의자가 투쟁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영향을 미쳤던 게 누구냐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원의원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본어겐 크리스찬이 됐어요 늦게 믿은 사람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계도 은퇴하고 나는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약점이 또 뭐죠 세상과 그리스토를 이원론 분리시키는 거예요 듀얼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의 신앙의 약점 틀린 건 아니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걸 지적해 준 사람이 누구냐 나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 한 사람이죠 노예선 선장했던 사람 존 뉴턴 아까 305장 찬상 있죠 나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이 와가지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 듣고 그 자극 듣고 평생 평생이에요 평생이라는 게 무려 45년 45년 동안 입법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노예제도 없을 수 있다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영국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극 드라마 가운데 정도전 있죠 정도전이 이성계를 물론 극이지만 설득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성계도 그러잖아요 나 이제 안 할 거야 정치 더러워서 안 해 그래서 함경도로 돌아갈 거야 이러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 들어가면 더럽습니다 정치 들어가면 음모가 있잖아요 정치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을 전제로 하거든요 인간의 욕심과 욕심이 충돌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의 세계가 가장 나이부한 인간의 세계인지 몰라요 욕심이거든요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 인간성이 충돌되면서 정치 안에 또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치 경제가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충돌해가지고 파는 사람은 가장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가장 싸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형성되듯이 정치도 그 묘한 최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관하시는 인비저블 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정도전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정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피하지만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현장이나 들어가면요 현실은 다 더러운 거예요 아십니까? 사는 게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어디가 안 더러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해결해내야죠 윌리와 윌리퍼퍼스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만들어내지는 않고 생산을 하지 않았고 판매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비판만 해요 최근에 나온 영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Son of God 그런 영화 있죠 Son of God 보셨어요? Son of God 우리 청년들도 Son of God을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셨어요? 뭐 어쨌어요? 뭐 이러는데 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글을 써도 좋은 글을 써요 Son of God의 문제점 이런 거 봤어요 영화를 보고 문제점 찾으려고 갔다 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들었는지 맨날 음모선 아 나 진짜 미치겠어요 프리메이슨과 Son of God 집어쳐라 그러면서 내가 대놓고 뭐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맨날 문제점 프리메이슨 이런 음모선 꾸미지 말고 네가 만들어라 네가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가 만들려고 어차피 세상에서 뭐 하나님을 대정하는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 다음에 뭐 가짜들이 한두 개예요 그럼 맨날 비판만 할 거예요? 빛이잖아요 빛 왜 어둠을 탓해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설교 못한다 설교 못한다 그러지 말고 네가 설교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부흥 못한다 부흥 못한다 그러지 말고 네가 부흥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한다 그러지 말고 네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러지만 답답하면 죽어라 가다 그래 네가 하라고 네가 답답하면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성교할 수 있는 인원을 보내줘 네가 하라고 자기는 안 가면서 뭐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 맨날 이러니까 문제죠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원론이에요 이 원론 또 하나는 지나치게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죠 묵상만 하면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감정에 만족을 주거든요 얼마 전에 불교의 성철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나 이거 제일 재밌는데 뭐 십몇 년 동안을 앉아서 주무셨대 저도 많이 앉아 있는데 나도 이러다가 죽으면 사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아니 앉아서 주무시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 나 모르겠어요 그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철유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집트에 기둥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스틸리테스라는 사람 무려 30년 동안 18m 높이의 기둥에서 매달려 살았어요 기둥성자예요 이게 왜 성자가 되죠? 기둥에 매달려 살면 훌륭한 거예요 시아라는 성자는요 빵하고 모래하고 섞어 먹었어요 빵만 먹으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모래까지 씹어 먹고 뭐예요 도대체? 닭이에요? 왜 이러고 살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되게 많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주무신대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다 보니까 있어요 한 십 년 년쯤 내가 그랬죠 집으로 돌아가서 주무시라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열매를 거둘 능력이 안 되니까 항상 이런 고행주의, 금욕주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봐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쇼가 많은지 알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하는 금욕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검소함 본질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외쳐야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작은 차 타기 운동 이런 건 안 하지 타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거래 그건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구제를 자랑하고 구제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구제합니다 우리도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건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덤으로 하는 거지 덤으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죠 복음 오늘도 이렇게 역핵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잘 아시겠죠? 복음이에요 한 번이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복음 십자가와 성령 로마서 지금 8장 살피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인도를 가죠? 복음 증가하려고 복음 증가하러 가는 겁니다 그 다실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이 기린 예수님 증가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벌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묵상 비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들어가십시오 뒤에서 어둠 속에서 공격하는 그러한 더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굉장히 더러운 인생이에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 언제나 책임지십시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대부분은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게 보이죠?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십시오 입 다물고 하십시오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증명하고 십자가 증명하고 복음을 증명하는 거룩한 인생 되십시오 그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상 속에 참여하는 능력 있는 믿음에 종돌되는 축복이 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 눈이 있어야 된다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방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로랑 너브간나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썼더니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실질적인 마지막 불꽃과 같은 왕은 누구냐 하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건넝을 다 부어주셨어요 요시아가 실제로는 마지막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세 명이 있었고 손자 하나, 네 명이 왕이 더 되는데 이건 다 쪼다들이에요 있으나 마나 왕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으로 요시아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사죠 전투에서 전사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원래 정상적이면 왕이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첫째 아들한테 가야 된다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쪼다했겠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갔지 그래서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 아하스예요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똑똑을 한데 이 친구의 약점이 뭐냐 하면 과거에 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복수한다 아버지 복수한다 그래서 애굽의 왕 느고라는 왕이거든요 바로 느고 파라오 느고라고 바로 느고 원수 같겠다고 해서 싸우다가 또 죽어요 지도 아버지 복수하겠다고 싸우다가 죽어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애굽이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이제는 명분에서 밀렸던 능력에서 밀렸던 첫째 왕을 세워요 그게 여호야 김이에요 여호야 김 첫 번째 아들 바보죠 바보 바보 세워놨다고요 그게 여호야 김 때예요 그런데 여호야 김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 물질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에서 자기를 세웠으면 애굽하고 그냥 친선관계를 맸던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국제경찰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양다리에 의겨 애굽에 갔다가 다시 또 바벨론에 갔다가 이러다가 죽어요 여호야 김 아시겠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그래서 그의 아들이 또 여호야 김이야 여호야 김은 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요 죽을 고생 다 하잖아요 뭐 눈뽑히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38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 잘못 떠가지고 여호야 김 이라는 아버지 잘못 떠가지고 여호야 기인이 진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보면 돼요 기인이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아라고 세 번째 왕 이 세 번째도 이것도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시드기아가 또 어디서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시드기아는 마지막 때 끌려가가지고 눈뽑혀가지고 개줄에 묶이듯이 끌려가 버렸어요 이게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 왔어 제일 괜찮았는데 전쟁에서 전사하고 첫째 아들 멍청했는데 이런 양다리 외교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세우고 셋째 아들 시드기아는 눈뽑히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의 정주 할아버지 나는 희숙이야 자기 거 다 자랑하고 난 다음에 당대에는 망하지 않으면 돼요 바벨론에 다 팔려가리라 네 자녀들이 다 죽게 되리라 괜찮아요 예언에 대한 응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되겠죠 이런 요시아의 아들들이 아주 난장판치는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다시 보십시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뭐예요 요시아 죽고 둘째의 아들이었던 여호 아하스가 전투해서 죽고 그 다음에 애굽이 세운 허수아비 왕 여호야김이 세워진 지 3년 되는 해 그러면 애굽이 세웠는데 또 바벨론이 양다리 외교하니까 바벨론 왕 너브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오싸서 이러면 또 폐이식 여호야김이 세운다고 또 배신해서 또 죽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왕이로 돼 왕같지 않은 왕이 있었던 그 시대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안목의 시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당시에 예언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당시에는 이 예언서가 윈도우 이미지였어요 이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해석하는 거죠 망할 나라야 해석이 돼야죠 바벨론 뜰 나라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야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줬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윈도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도 성경은 도예지해버리고 지 머리 믿었어요 상황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익 믿었어요 여러분 이따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안정의 안정 편안함 눈앞에 이익 돈 더 준다 그러는 거 뭐 자리 준다 그러는 거 뭐 나 인정해 준다 그러는 거 눈앞에 이익 그래서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타는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직선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이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서 8장 우리 고난중앙특별새벽기도회를 보면서 로마서 8장이 주는 능력이 뭔가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야 눈 핵심이 뭔가 십자가가 핵심이다 성령이 핵심이다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들 눈을 확 열어주더라고요 눈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성도들이 눈을 열어주면요 그 다음에 뭘 하라 말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행동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일본에서 근대화 이후에 밀렸죠 제가 볼 때 한 100년 정도 120년에서 130년 정도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1860년이었으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1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871년도에 시찰단 시찰단을 미국과 유럽에 보냈어요 우리도 그거 비슷한 비스무레게 가지고 김옥균을 비롯해서 몇 명 보냈죠 우리는 가서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얘네들은 신사유람단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가서 시찰단으로 미국과 유럽을 보고 왔어요 그중에 제가 볼 때 일본의 축복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오크보 도시미치 오크보 도시미치 이 사람이 유럽과 미국을 가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는지 지금도 읽어보면 유럽 가기가 싫어 너무 자세히 써놔서 미국 가기가 싫어 그냥 묘사를 너무너무 자세한 거야 그냥 일본인의 그 특유의 기록문화 척가 기록해가지고 다 기록해 왔어요 사진도 카메라도 없는 시대에 다 기록해 왔어요 다 기록 그래 놓고 와가지고 그거 묵상하면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일본이 가야 될 길 사실은 100년 동안에 일본이 걸어왔던 길은요 오크보 도시미치가 본 눈대로 갔어요 오크보 도시미치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유럽과 미국에 가보니까 외교는 외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영국이다 divide and rule 나눠서 통치하라 하여튼 영국만큼 외교 잘하는 데가 없더라 균형 외교 외교는 영국에서부터 배워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멋 모든 멋은 프랑스에 다 있더라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그 스시들 이렇게 쪼개가지고 꽃같이 만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프랑스에 영역하는 거예요 멋은 프랑스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프로이센이다 독일이다 프로이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이센 헌법 가자다가 일본 헌법 만들고요 법책에도 독일식 그대로 하여튼 독일이 일본의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한테 히틀러와 함께 같이 망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어쨌든 독일이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 틀이 제가 봐도 지금까지 일본을 주축 이끌고 있어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 외교하는 거 보면 영국식으로 해요 멋부리는 거 보세요 프랑스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독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2외국어 그러면 다 독일어 했어요 독일어 아니면 공부할 게 없으니까 모든 책들이 다 독일어 했으니까 일본이 그 정도로 독일을 좋아했어요 독일 독일풍으로 그게 눈이었거든요 그게 130년을 끌잖아요 틀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이런 오커버 도시미치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돼줘야 돼요 선각자 그러잖아요 미리 본 사람 본 거 얘기해 줘야 돼요 본 거 성경에서 본 거 세상을 본 거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따라옵니다 그럼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서 반드시 성경을 창으로 계속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신학자 얘기하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쪽에 기울이면 안 되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양자를 연결시켜서 세상은 우리가 도해지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해석하고 변화시키고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다니엘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성경이 중심의 기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너브간다살 왕이 요구했던 건 네 가지예요 첫째는 바벨론식 교육받아라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직분 공무원에 들어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 바꾸라 창씨 개명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 먹어라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순종하고 한 가지는 거절했죠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 안 먹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세상에 대해서 부딪히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는 거 따라가주면 어때 안 그래요? 따라가주면 어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속적 교육받아라 그러면 옛날에 바벨론의 교회 수메르 문화인데 바벨론에서 모든 수학, 문학, 과학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점성술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점성술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죠 한문화의 협정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죠 다 배우면 어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뭘 하든 간에 음보다 뭐다 그러지 말고 다 배우라고 지사로 좀 배우면 어때요? 다 배워놓고 거기 약점이 뭔지 알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 배우라고요 심리학, 프로이트 심리학 배워요 좀 배워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배우라고요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반문화적으로 만나려고 하잖아요 반문화적으로 그게 아니고 다 배우고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줄 알아야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악으로만 여기지 말라고 요즘에도 있는지 보지만 낮은 울타리 이런 잡지가 있었어요 나 되게 싫어했는데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악으로 보는 거예요 음악도 다 사탄 음악이래 왜 그분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어 김연아가 갈라쇼에서 했던 노래 있죠? 임혜진 임혜진 갖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아죠? 사탄의 음악이라고 80년대는 사탄의 음악, 70년대는 사탄의 음악, 지금은 아닌가? 왜 지금 가만히 계시나? 너무 늙었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맨날 무슨 사탄의 음악이라고 옛날에 또 레코드판 뒤집어 돌렸대요 그걸 어떻게 뒤집어 돌린지 그랬어요? 그걸 왜 뒤집어 돌려요? 그거를 그냥 제대로 돌려서 들으면 되지 제가 최근에 리한나의 아주 정성적으로 안 좋은 음악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리헵 이런 거 마약 이런 얘기들 마약하자 부추기고 이런 것들 쭉 들었더니 글쎄 저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불쌍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음악이 사람에게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시름 소리 들리던데요 피조물의 탄식으로 들리던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이 원론적으로 그걸 타도의 대상이에요? 건져야 될 구원의 대상이지 마약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재례들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가 나와야지 그걸 욕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 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면 이거 재석적인 학문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요 덴바커의 책도 읽고 신은 없다 한번 읽어보라고 그거 없냐? 신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읽어보면 허무해져요 이따위로 책이라 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공무원하라 이거 하잖아요 5절 하반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노 안 하잖아요 공무원 하잖아요 이름 바꾸라 7절 보니까 다니엘은 벨즈사살이라고 했고 세 명 하나님은 사드락 미사일은 메삭 아사리아는 아벤드고 이름 바꾸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전병옥인데 뭐 단악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뭐 단악가 제가 밭전이거든요 단악가가 밭전 전중이잖아 단악가가 전중 그래서 옛날에 전시들은 단악가로 많이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악가 뭐 어쩌고 바꾸면 바꾸지 목숨 걸어요 단악가 얼마나 좋아 영어들 다 낚으라고 단악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다 했어요 이걸로 생명 걸지 않았어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생명 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싸움 버리지 말라고요 왜 그 지엽적인 싸움을 버려요? 본질적인 싸움을 버려야지 유연하게 슬슬 웃으면서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렇다고 죽고 살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맨날 명분논이야 명분논이야 다 가져가라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살아야죠 사도밥을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양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모양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은 모양으로 왜 그랬죠? 벨이 없어서? 아니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영어 얻으려고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 보세요 나머지는 다 유연하게 맞춰놨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올리죠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 말씀의 약속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다니엘에서 9장에 보면 9장 2절에 읽어만 드릴게요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맨날 읽었던 성경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예언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맺혔던 메시지가 뭐예요? 가능한 한 바벨론에 가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라 다니엘의 메시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욕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의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70년이다 무슨 얘기예요? 한정돼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왜 훈련시키는지 아느냐 너희들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기쁨이 있는 거죠 다니엘의 모든 행동 지침은요 그의 행동들의 모든 것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다 주석이 가능한 인생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물어봐요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그러면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성경과 부딪히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성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주석이 가능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과 같은 거목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둥을 그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코 넘어지지 않냐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거목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을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 거목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세상에 빛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참여하십시오 잠깐만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직장 다니십시오 집에만 있지 말고 잠깐 부딪히십시오 불신자들 만나십시오 부딪혀야 돼요 세상 속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발사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뜻을 펼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가지고 해석하십시오 바라보라고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성경 보고 맨날 거울만 보지 말고 미러 이미지로만 보지 말고 윈도우 이미지로 세상을 바라보셔요 성경의 관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주석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런 한 사람이 나오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빛의 자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인재들이 배출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이런 거목 같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 8 8 8 8 9 9 9